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이제 한 며칠 쉬었어요. 야구를 며칠 쉬었는데 줌 플레이오프가 두 경기만에 끝나버려가지고 한동안 좀 쉬었죠. 야구를 좀 쉬고 나니까 다시 플레이오프가 월, 화, 목, 금 1로 치러져요. 두 경기 이동, 두 경기 이동, 그 다음에 오차전이니까 그런데 이동일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5차전 날짜가 1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하나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하느라 개막이 늦어졌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아예 방역대책을 깔고 시즌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개막이 이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 3주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올림픽을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또 나름의 이제 각 국가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올림픽을 할 거는 같거든요. 좀 뭐냐 관중들 100%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올림픽 일정을 감안을 하면 아마 한국 시리즈가 11월에 시작은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늦게 하진 않을 거다. 이거는 내 예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11월 15일이 시리즈 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경기일이든 이동일이든 관계없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시리즈 전체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일정을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는 일단은 첫 번째 변수 중립 경기장이에요. 첫 번째 변수는 중립 경기장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치르고 아마 정규 시즌 순위가 우선에 있는 케이티 위즈가 더그아웃을 먼저 골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베어스가 다음으로 더그아웃을 고르고 이제 원래대로라면요. 원래대로라면 중플레이오프 때 보니까 두산베어스랑 엘지트윈스가 중간에 경기장을 벤치 위치를 바꿨잖아요. 벤치 위치를 바꿨는데 근데 그거는 둘 다 중립 경기장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안 바꿨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자리를 바꿨을 가능성이 커요. 그 한국 시리즈 중립 경기장 규정이 있을 때 보통 5, 6, 7차전을 잠실에서 했잖아요. 그때 원칙적으로는 5차전하고 7차전을 그 정규 시즌 1위 팀 홈 유니폼을 입고 치르잖아. 그래서 원래는 5차전, 6차전, 7차전 이렇게 자리를 안 바꿨어요. 그냥 편의상 원칙적으로는 바꾸는 게 맞는데 근데 아마 이번엔 그 중립 경기장 규정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관리상 안목적인 관리상 뭐 벤치 자리는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래 고척 스카이돔의 주인이었던 키움 히어로즈는 5위로 광탈했기 때문에 방을 뺐어요. 이정우 선수가 방 빼고 싶진 않다 그랬거든. 근데 떨어졌잖아.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는 방을 뺐어요. 방을 빼고 지금 아예 현수막도 그 뭐냐 중립 경기장 그 맞춰서 두 팀 막 응원 이런 거 다 깔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두산하고 LG 같은 경우는 잠시 시리즈는 애초에 둘이 서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고척 스카이돔 중립 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이제 KT위즈하고 두산 베어스가 서로 그 벤치 자리를 정해놓고 그 그 중에서 생존한 팀은 한국 시리즈까지 그 자리를 계속 쓰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른 팀이 나가면 NC 다이노스가 그 자리를 뭐 이어서 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FM대로 막 자리 막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한 경기장에서 계속 포스트시즌은 응원단이 혼동을 믿을 수가 있거든 막상 세팅을 해놓고 어쨌든 그 동선 문제 때문에 그 이제 거리두기도 좀 혼란이 있고 하니까 아마 아마 그냥 그 더그아웃은 한자리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한가지 확실한 거는 KT위즈든 두산 베어스든 홈 어드밴티지의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중립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제 홈 어드밴티지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고 자 그러면 그 지금 10월 30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 KT위즈가 한 열흘 가까이셨어요 한 열흘 조금 안되게 셨어 한 9일 정도를 셨는데 9일 동안 쉰 거의 의미가 별로 안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산 역시 토 일 이틀 쉬고 아 와일드카드 결정전 일정까지 한번 토 일 월 화 음 두산도 4일을 쉰 다음에 중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이틀 만에 끝냈어 이틀 만에 끝내고 3일을 또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입장에서도 뭐 쉴 만큼은 쉬었다 일단은 선발투수들의 그 루틴은 모르겠지만 구원투수들은 확실히 휴식을 했다고 봐요 저는 구원투수들은 확실히 쉴 만큼 쉬었어 그런데 이제 몇가지 변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선은 케이티 위즈 일단은 승률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1차전 2차전 5차전을 먼저 수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 중반의 리드를 빨리 잡아놨을 경우는 구애말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하지만 케이티는 올해 포스트 시즌이 처음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다수의 밴드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두산베어스가 3승 1패 정도로 4차전에서 끝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4차전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은 물론 스윕이라는 시나리오가 제일 팬들은 제일 좋아하겠지만 케이티 위즈가 스윕을 당할 정도의 만만한 팀은 아니다 다들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더군다나 케이티 위즈의 젊은 선발 투수 소영준 선수가 두산베어스에 유난히 강해요 그래서 원래 케이티 위즈에서 원래 그 외국인 선수인 그때 스파이네가 그 1선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차전에 소영준 선수가 나와요 자 1차전에 소영준 선수가 나온다는 건요 만일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가게 되면 5차전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5위식으로 떠나와요 5차전에 5위식으로 떠나오기 때문에 두 번 쓸 수 있죠 두산의 강한 선발 투수를 최소 두 번 쓰겠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케이티 위즈가 그래도 두산에 강한 선수들이 몇 명 있다 그리고 두산에 있어서도 변수가 이런 말하기엔 두산팬들한테 좀 미안할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김재한은 안 좋아하거든요 양몰이력이 있는 선수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리고 안우진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도 안우진 나왔을 때 와 이거 경기 뒤집힌다 했는데 진짜 뒤집혔거든 그랬는데 김재환이 유독 소영순 선수한테 약해 1차전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두산베어스가 좀 타선의 짜임새를 완벽하게 짜질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오겠지만 김재환이 침묵하게 되면 그 중간에 공격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그게 변수가 될 거고 다만 이제 케이티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은 선수가 거의 없어요 팀에 일단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그 기껏해봤자 포스트 시즌은 경험이 있다는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서 온 황재균 선수 정도 어 그 중심 라인업 중에서는 황재균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프리미어십이라도 나가본 이대윤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정도 이외에는 뭔가 큰 경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팀이죠 겁이 없었잖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템퍼베이 레이스가 올라간 것처럼 케이티 위즈도 돌 그 마냥 두산에게 약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음 케이티 위즈는 2년 전까지의 그 만만했던 팀이 아니에요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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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할 작년에 5할 찍을 때부터 일단은 그 이제 케이티는 그 만년 하위권에 있는 팀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케이티도 이제 그 케비오 리그 시즌 몇 년 치르면서 그 약간 경험을 쌓을 만큼 쌓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케이티도 그동안 좀 어느 정도 팀의 짜임새를 잘 짰다고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이강철 감독 본인이 선수 시절하고 코치 시절에 좀 그 포스트 시즌에 이제 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대충 노하우는 알고 있는가 팀 감독이에요 마냥 그 무기력하게 광타를 할 만한 팀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그 시리즈는 4차전까지 갈 거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다만 두산베어스가 가을야구 경험이 많아도 너무 많아 김태현 감독이 부임한 2015년만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은 2015 2016 2017 2018 2019 5시즌은 전부 다 한국 시리즈를 나갔어요 5시즌은 한국 시리즈를 계속 김태현 감독이 5시즌 모두 한국 시리즈를 나가서 그 중에 3번 우승하고 2번 준우승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팬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한국 시리즈는 우승을 하든 준우승을 하든 뭔가 두산이 올라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예상이 커요 그렇고 그래서 우승을 하든 준우승을 하든 두산이 최소 한국 시리즈는 간다 약간 팬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낄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차라기보다는요 이번 시리즈는 전력차보다는 경험에서 갈 거예요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베테랑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2차전 때? 그래도 1차전 때는 크리스 플렉센한테 워낙에 9위에 눌려서 내가 보기에는 LG가 1차전 때 무기력했던 이유는 워낙에 크리스 플렉센의 9위 자체가 좋아서라고 보거든요 나는 솔직히 플렉센은 후반기 때 좀 부상으로 좀 쉬고 복귀했더니 9위가 미쳤어 진짜 내가 1차전 때 보면서 그 플렉센이 11K 잡고 막 그 포유하면서 내려가면 그거 뭐고 지금 플렉센이 컨디션은 진짜 최상이다 괜히 1차전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듯이 물론 이제 그 선발 로테이션 순서 때문에 그 루틴 루틴이 그냥 맞아 떨어져서 플렉센은 이번에도 1차전에 나와요 이번에도 1차전인데 그 문제는 2차전 때 나왔던 라올 알칸타라가 플레이오프 때 2차전을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그 아무래도 알칸타라가 준 플레이오프 때도 조금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전력 질주를 했어요 알칸타라는 왕급 조절 이런 게 없었어 시즌 중간중간에 20승 한다고 그 시즌 마지막 날까지 전력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 그러거든 그 포스트 시즌 상위 선발들은요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을 보통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전력으로 안 던지고 한 4회 내지 5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가거든 그런데 그 문제는 알칸타라가 20승에 도전한다고 시즌 마지막 날까지 전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피로 누적이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때 하도 이제 워낙에 풀타임을 떴다 보니까 더군다나 알칸타라는요 두산에 오기 전에 KT에서 뛰었어요 KT에서 던져봤던 투수라서 KT 선수들이 알칸타라를 알 거예요 간파를 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알칸타라 그 개인의 투구 패턴 투구 스타일 이런 거를 KT 선수들이 간파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T가 좀 약간 비벼볼 수 있는 거는 그거지 젊음 그리고 알칸타라를 알고 있다 그리고 두산에 강한 소영준 선수가 있다 한 3개 정도 음 그리고 이제 두산의 두산의 불안요소 알칸타라의 컨디션 문제 그리고 KT한테 소영준 선수한테 약한 김재환 음 그리고 두산이 중 플레이오프 3차전 때 유희관 선수가 나올 걸로 준비를 하고 2차전 때 안 나왔잖아요 아예 출전 불가로 못 박아놨었잖아 근데 알칸타라가 2차전 못 나오고 3차전에 나오는데 두산비어스는 2차전 선발 투수로 그 투수 최현준을 예고를 했어요 내가 투수 최현준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아 타이거즈의 타자 최현준이 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그 일단은 그런 그 유희관 선수가 2차전에 안 나온다는 거 사실 유희관 선수는요 그동안 두산의 한국시리즈에서요 보통 유희관 선수는 4차전에서 나왔어 항상 항상 나오면 3차전 4차전이었어 유희관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유희관 선수가 정규 시즌은 확실해 정규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은 어차피 선발 투수 5명 내지 6명이 계속 사이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풀타임을 그냥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면 돼 근데 포스트 시즌은 임팩트예요 이거는 결국은 유희관 선수는 임팩트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선수다 약간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 몰라 유희관 선수가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한반만 안 나오는 유희관 선수가 왜 2차전은 안 나올까 응 왜 4차전은 나올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유희관 선수가 올해 정규 시즌 2할에 5점되었거든 막상 2차전을 내보내긴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밖에 이제 뭐 딱히 해석할 만한 요인은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음 어쨌든 해석할 만한 요소는 그 정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이제 유희관 선수가 큰 경기에 1,2,3,8로 나오기에는 조금 임팩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유희관 선수는 아마 4차전에 나올 것으로 그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차전은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일단 소영준 선수가 나오는 1차전에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 돼요 그리고 두산베어스 역시 그 플렉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할 거예요 플렉센이 등파해서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문제는 경험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거지 경험에서 좀 차이가 날 거 경험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경험 차면 이거는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한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NC 다이노스가 올해 좀 오락가락이 좀 심했긴 했지만 전력차는 굉장히 전력 전력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그 에이스 구창모 선수가 아마 한국시리즈를 뛸 거예요 구창모 선수는 분명 한국시리즈를 뛸 거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음 이 점에 있어서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음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창모 선수가 등판을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아마 NC의 입장에서는 그래 최대한 피 터지고 와라 지금 이럴 거란 말이지 최대한 피 터지게 싸우고 와라 피 터지게 싸우고 와서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뭐 시리즈가 길어지면 어차피 길어지든 짧아지든 시작 날짜는 똑같겠지만 시작 날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음 근데 이게 마냥 시리즈가 길어진다고 해서요 시리즈가 길어진다고 체력적으로 지칠 수는 있지만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뭐냐 한국 시리즈 월드 시리즈 이런 거 올라가기 전에 그 직전 라운드에서 그 풀라운드까지 치르고 올라온 팀이 그러니까 보통 막 승자독식 게임까지 치르고 올라오면 그 분위기를 타고 그리고 경기 감각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특히 그 분위기가 진짜 무서운 게 다저스가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1승 3패까지 몰렸다가 3연승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승을 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 위기를 딛고 올라오는 팀이 보통 위기 그 큰 위기를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패기예요 진짜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음 두산이 물론 그 업셋 우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경험일 수 있어 그런데 일단은 나는 예상은 4차선에서 두산이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KT가 마냥 무기력하게 시리즈를 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은 4차전인데 5차전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한 4.5차전 그렇게 예상을 해요 뭐 일단은 예상은 그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팅방에 채팅방에서도 사실 두산팬들이 좀 많았는데 음 왜냐면 제가 닉네임 보면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예 대놓고 두산팬이라고 적어놓고 온 사람도 있었고 아마 아프리카TV 에서도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는 두산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일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KT보다 상대적으로 두산팬이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 그리고 이게 변수는 그거지 그 두산은 집에서 출퇴근이에요 근데 이제 KT같은 경우는 맛만 먹으면 출퇴근도 가능한데 내가 보기엔 합숙할 것 같거든요 약간 다른 환경 이게 장기 합숙이 오히려 또 지칠 수도 있거든 어쨌든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몰라 두산 선수들도 그 동선 문제 때문에 한 그 저기 신도림 라마도 호텔 막 이런 데서 합숙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그건 조심할 거예요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지 한다 안타까운 게 미디어 데이가 없으니까 참 그 감독들 출사표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재 두산에서도 또 분위기가 있어요 김원영 코치가 팀을 떠났죠 김원영 코치가 SK와이번스의 신인 감독이 돼가지고 팀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강철 감독이 KT위즈 감독 됐을 때 아마 내가 알기로 한국 시리즈 지휘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뭐 김태현 감독은 이번에 그 뭐냐 김원영 감독을 보내줬는데 어쨌든 근데 이 코칭 스태프가 시리즈 중간에 이제 보통 선수들은 부상 때문에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몰라요 팀 분위기에서는 뭐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중계할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중계할 건데 그때 또 제 아프리카TV 중계방송 들어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